1차 시의 마지막 시간이네요. 지난 시간에는 지난 차 시까지는 우리가 어떤 함수를 주더라도 우리가 그동안 배워온 교과서에 나오는 어떤 함수라도 그 함수의 그래프를 난 그릴 수 있다. 자신감을 여러분들과 내가 갖게 됐습니다. 함수가 주어지면 그 함수가 그래프를 그릴 수 있다. 자, 그래프를 그릴 수 있다면 이 그래프가 x축과 만나는 f of x이퀄 0을 만족하는 이 x를 구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림만 그린다면 이 점을 볼 수 있으니까 어디쯤 있다는 것은 쉽게 이해할 수 있죠. 그걸 확대한다 그러면 우리가 솔루션, f of x이퀄 0의 솔루션을 구할 수 있다는 그 개념에 대해서, 그 방법에 대해서 학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방정식이란 무엇이냐? 미지수 x가 주어질 때 이 x는 등식, f of x이퀄 0를 성립할 수도 있고, 성립하지 않을 수도 있는 그런 등식을 우리가 방정식이라고 합니다. 즉, f of x이퀄 0, 이것을 보통 방정식이라고 하죠. 이 방정식이 1차 방정식도 있고, 2차 방정식도 있고, 3차 방정식도 있고, 다항 방정식도 있고, 차수가 아주 높은, 또 유리 방정식도 있고, 무리 방정식도 있고, 삼각 방정식도 있고, 지수 방정식도 있고, 로그 방정식도 있습니다. 이것은 유리 함수 이퀄 0인 함수는 유리 방정식이고, 삼각 함수 방정식 이퀄 0이라고 하면 삼각 방정식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런 방정식들의 예들이 여기에 있습니다. 이 방정식의 해를 구하시오. 그러면 이전에는 여러분들이 이걸 인수분해를 이용해서 구하기도 하고, 이것도 인수분해를 해서 구하려고 노력을 해보기도 하고, 그런데 인수분해가 잘 안 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죠. 이런 것 같으면 이걸 좀 단순화시켜서 x를 이쪽으로 이동시킨 다음에 양변을 제곱해서, 그 다음에 이제 2차식을 풀어가는 식으로 풀기도 하고, 이걸 인수분해를 한 다음에, 이렇게 삼각 방정식이 포함된 이 식을 따로따로 풀어서 근을 구하기도 하고, 또 로그식이 이렇게 되면 로그의 성질을 이용해서 이걸 단순화시켜서 풀기도 하고, 이렇게 풀었을 겁니다. 방정식의 해를. 실제로 그 방법이 나쁘지 않습니다. 그걸 꼭 알아야 됩니다. 그렇게 할죠. 그런데 이게 점점 복잡해져서, 이게 4차식이 아니라 7차식이 되고, 이 삼각 방정식이, 이게 사인뿐만 아니라 탄젠트, 코탄젠트, 그리고 합성함수가 들어가고, 이 로그함수에, 로그의 삼각함수에, 스퀘어 루트의 지수가 섞이고 하면, 사실은 여러분들이 다 포기해왔었죠. 그러나 이제 여러분들이 그래프를 그릴 수 있게 된, 지금은 새로운 해법이 생긴 겁니다. 먼저 그 이전의 방법과 새로운 방법에 대해서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이런 방정식 같으면, 인수분해를 하면, X가 1 또는 2, 이렇게 해서 답을 구했었죠. 그 인수분해한 것은 여러분들이 바로 이 방정식을 풀어라, 이렇게 명령어 하나를 주면, 우리 실습실에서, 바로 스마트폰에서 실습해서 바로 풀 수 있습니다. 이게 아니라, 이게 제곱이 아니라 3제곱이고, 또 3이 아니라 7이고, 이렇게 식을 바꿔주더라도 답을 구해줄 것입니다. 인수분해가 잘 안 되는 것도 여러분한테 원하는 답을 줄 것입니다. 또 다음과 같이 4차식 같은 경우에, 이 경우는 인수분해를 하고, 그러면 중근을 구하는, 중근까지 포함해서 구하라, 그러면 4개의 해가 이렇게 구해질 겁니다. 이게 이 숫자들을 바꿔주고, 이 파워를 4제곱이 아니라 7제곱으로 이렇게 올려주고 하더라도 여러분들은 원하는 답을 얻게 될 것입니다. 수치적으로는. 이 소울브 명령어가 바로, 소울브 명령어가 바로 여러분들에게 답을 구해주는, 여러분들이 그동안 해주는 답을 구해주는 명령어들입니다. 그럼 이 명령어들이 도대체 어떻게 이렇게 구성이 됐는지를 알려드릴게요.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이런, 저기, 스퀘어루트가 있는 방정식 같으면 이걸 이동해서 단순화시킨 다음에, 이거를 solve, equal, x 플러스 5, equal, equal을 이렇게 컴퓨터에 코딩해서는 두 개로 표현하고요. 1-2x 플러스 x제곱을 풀어라 그러면, x가 4하고 마이너스 1이라 이렇게 구해주는데, 이 중에서 이 스퀘어루트 안에는 언제나 0보다 커야 되니까, 그러니까 하나는 해의 조건을 만족하지 못해서, x-1만이 해이다. 그리고 이런 삼각부등식, 삼각방정식 같으면, 이걸 먼저 인수분해하고, 그럼 이게 0이 되는 방정식을 하나 풀고, 이게 되는 방정식을 풀어서 답을 구했죠. 사실은 이게 삼각함수니까 주기함수라서, 해도 주기해로 나타나죠. 이거를 solve 명령어로 구하면, 바로 이렇게 특수해, 특수각 범위에서의 해만 나오는데, 실제 모든 해를 구하라 그러면, 이 주기해까지 다 구해야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컴퓨터 명령어만 알고 있어서는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명령어를 좀 보태주면, 이렇게 주기해, x는 이퀄, 마이너스 2배, 파이 플러스 2파이 엔이다. 이런 식으로 주기해까지를 다 구해줍니다. 자, 그러려면 컴퓨터 언어를 다 배워야 되겠죠.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접근하는 것보다, 접근하는 것보다, 다음과 같이, 예를 들어 이런 방정식이 있다고 합시다. 이런 방정식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거 어떻게 구하죠? 복잡한. 이걸 solve로 해서 구하라, 그런 명령을 주잖아요. 그럼 답을 이렇게 해줍니다. 이게 무슨 답이죠? 이 숫자가, 이게 뭔지, 이게 컴퓨터를 통해서 답을 구해도, 이게 우리가 원하는 답이 아닐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걸 어떻게 접근하냐면, f of x를 가했다면, 이걸 한번 플롯, 그래프를 한번 그려보죠. 그래프를 그리면, 이렇게 그려지죠. 이 그래프입니다. f of x이퀄 0을 만족하는 x를 구하라. 그러면 답이 여기 하나 있고, 답이 여기 하나 있는 거네요. 이 답 어떻게 구할 수 있죠? 이 그래프를 확대, 확대, 확대하면, 소수점, 0점, 몇몇, 몇몇, 몇몇짜리까지 원하는 대로 구할 수 있죠. 그래서, 이 플롯, 이 함수를, 구간을, 만약에 우리가 0.2에서 0.23, 이거를 구하려고 한다면, 이 구간을 이렇게 작게 주면, 이 그래프가 그 부분만 자세히 보이게 되겠죠. 예를 들어서, 이렇게. 그러면 여기서 자세히 보시면, 답이 0.21, 5678, 9, 뭐 이렇게 간다는 걸 확인할 수 있죠. 즉, 0.219168, 뭐 이런 식으로, 가까이, 이 소수점 몇 자리까지라도, 이걸 확대하고, 확대하면 답을 구할 수 있죠. 그렇게 해서 구해준 답이 바로, 그 명령어, 이렇게 이 과정을 거친 명령어가, find root라는 명령어고, find root라는 명령어를 주면, 정확하게, 이렇게 소수점 이하의 한 10자리까지, 이렇게 답을 구해주게 됩니다. 이 방법을 사용해서, 또, 1과 1.5 구간, 여기서 그래프를 보시면, 여기가 1과 1.5 구간이잖아요. 그러니까 1과 1.5 사이에, 이 구간을, 구간을, 그, 에서의, 그래프를 줘서 확대시키면, 그래프를 확대시키면,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원하는 1.08, 4, 2, 2, 4, 6, 2 해서, 엄청나게 정확한 근사해를 구할 수 있습니다. 보통 우리가 구하던 원하는 1과 1은 0.18 정도면 충분했던 것이죠. 소수점 4자리, 5자리 정도는, 이게 우리가 원하는 답이었던 겁니다. 이렇게 구하는 겁니다. 이 값이 우리가 보통 원하는 해고, 이게 그래프를 그릴 수만 있으면, 여러분들이 할 수 있다는 소리입니다. 여러분들은 이제, 어떤 방정식이 좋아지더라도, 어떤 방정식도 그래프를 그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그래프가, X축과 만나는 점을 구할 수 있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